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황후님, 안색이 심히 좋지 않사옵니다. 병원이 있으시다 하시더니. 내년! 황후님, 어찌 그런 말씀을... 내년도 죽을 것이다. 내년이 가진 모든 것을 잊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혼자서 외로움에 떨다 죽을 것이다. 잠을 자도 잘 수가 없고, 먹어도 먹을 수 없고, 살아도 살 수 없고, 송장처럼 지르다가 비명을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은 자를 죽을 것이다. 비속도 없이, 무덤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죽으리라! 하여 역사에 내년의 이름은! 나는 한글자도 남지 않으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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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원! 하오 기연!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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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